여기는 신대방역에서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는 1.5룸의 남양입니다. 가격은 일단 2,000에 65로 나왔고요. 채광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일반 원룸 사이즈의 방이 하나 있고 여기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도 작은 방이 있습니다. 여기도 침대는 들어가요. 사이즈, 그리고 화장실 이렇게 칫솔을 한번 칫솔을 한번 여기서 이렇게 150에 2m 40입니다. 여기 문까지 2m 40 여기는 한 3m, 3m 대보입니다. 그래서 남양미부 채광도가 여기다 가깝고 옵션 다 있는 2,000에 65 관리비는 5만원입니다. 12.4룸의 남양이